오늘 또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한겨레신문 김한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윤석열 대통령. 어제 국무회의에서 정상회담하고 근로시간 관련해서 약 23분간 모두 발언을 가졌는데요. 정말 이례적인데 이 정도면 아마 대국민 다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역대 최장 길이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이었는데요. 대국민 다마 성격의 발언이었습니다. TV로 생중계됐고요. 전체 연설문이 16쪽이었다고 해요. 이 가운데 14쪽이 한일관계의 내용이었고 23분 중에 한 20분 정도가 한일관계에 관련된 내용의 활애가 됐습니다. 3.1절 기념사가 굉장히 짧았었는데요. 되게 5분, 6분 짧다고 했었어요. 네, 거의 한 5배 길었고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게 왜 이렇게 이례적으로 길게 발언이 됐느냐라는 질문에 공식 석상에서 못다한 대통령의 의중이 모두 담겼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말한 것처럼 한일 정상회담 관련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했는데 사실 보면 지금 지지율도 좀 떨어지고 있고요. 야권이 지금 굴종 외교다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의식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비판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직접 설명하는 성격이었는데요. 직접 대국민 설득에 나섰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주요하게는 이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자평이 담겼는데요. 과거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과거 안 된다. 그리고 한일관계는 제로선 게임이 아니다. 위인인관계가 될 수 있고 꼭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본인도 가만히 있을 수도 있지만 미래를 위해서 결단을 한 거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해결했다. 이런 평가도 담겼습니다. 걸림돌. 윤석열 대통령 또 처칠 말을 인용했습니다. 대선 후보 때부터 처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처칠에 대해서는 존경심이 많은 것 같아요. 대선 후보 자실부터 처칠에 관한 얘기를 기자들 앞에서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처칠처럼 국민만 보고 정치를 할 생각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처칠이 자신의 정치적 롤모델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처칠의 발언 중에 이런 걸 인용했습니다. 우리가 현재와 과거를 서로 경쟁시킨다면 반드시 미래를 놓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한일관계에 대한 어떤 이번 정부의 행보가 미래를 향한 결단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1965년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한일협정과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한일관계가 지금 악화된 책임으로써는 또 문재인 정부를 지목했는데 전 정부 탓은 거의 매번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런 결단 손해인 줄 알면서도 이런 결단을 한 배경이 지난 정부의 책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요. 전임 정부가 수렁에 빠진 한일관계를 그대로 방치했고 그 여파가 양국 국민과 제일동포들의 피해로 돌아왔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제 경제와 안보가 깊은 반목에 빠지고 말았고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의 양보가 불가피했다. 이런 논리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본이 호응에 올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지금 5월 달에 G7 정상이 있잖아요. 기시다 총리가 우리 윤석열 대통령 초청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호응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이번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여론처럼 판단이 다를 것 같은데요. 일단 정치권과 정계에서는 현금을 주고 어음을 받아왔다 이런 표현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금을 주고 어음을 받아왔다. 왜냐하면 G7 정상회담에 가는 것 자체가 성과라고 보기에는 가서 또 뭘 양보할지 아니면 가서 어떤 얘기들을 할지가 의제가 이제 구체화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어쨌든 지금 셔틀 외교 복원 그 자체가 성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서 임 대통령 발언 설명드리면서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해결하면 일본이 성의 있는 후속 조치 대응을 할 거다라고 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 물컨 반잔 채워달라고 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근데 정상회담 결과만 놓고 보면 일본 측에서 오히려 물을 좀 더 채워와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제 외교부가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지소미아의 완전한 정상화를 밝혔는데요. 자 근데 이제 지소미아의 원인이 됐던 게 아마 일본 조치인데 그거는 복구된 게 없어요. 하이트리스트 복귀 없이 지소미아 정상화만 양보했다. 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죠. 왜 지소미아가 이렇게 됐느냐. 지소미아는 우리한테 일본한테 불리한 거예요. 우리가 해주면 우리한테 유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일방적으로 수출 규제 조치를 하면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도 지소미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됐던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게 인과관계를 지펴보면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해소해 주는 게 먼저 있어야 그다음 조치를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먼저 지소미아를 완전히 정상화하고 그 원인이 됐던 것은 아직 해소가 되지 않은 이런 상황이 지금 방치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말하자면 한일 간에 최소한 등가로 뭔가를 교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적으로 먼저 조치를 취해주고. 다 해주고. 네. 그 이후에 일본이 조치를 기다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편 강제징용 피해자 이 후소 조치 이게 가장 핵심이고 중요한 내용인데 이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보면 지금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고 지금 민주당이 거리에다 걸어오는 현수막을 보시면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라 그러더니 국민의 자긍심을 팔아먹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바로 이제 그 부분이 피해자의 후속 조치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제 언론적인 언급에 그쳤습니다. 유족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뭐 이런 얘기만 담겼고요. 지금 일본에서는 독도, 위안부 합의 이행,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 등에 대해서도 얘기가 오고 갔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얘기를 안 했습니다. 자, 모두 발언 막바지에는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 입장을 또 밝혔습니다. 네, 대통령실의 인식을 보면 한일정상회담보다도 이 문제가 오히려 지지율이나 여러 락화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고 보는 인식들이 좀 있어요. 대통령이 어제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판단하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오랫동안 연구 영역도 주고 노동부가 입장도 하고 이래서 어쨌든 당정이 69시간으로 노동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데 대해서 대통령이 사실상 60시간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새로 제시한 게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또 대통령실 또 고용노동부까지 다 말 달라요. 69시간 60시간 60세 알파 뭐예요? 지금 이제 결국은 60시간으로 끝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도 지켜봐야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대통령의 개인의견으로 이게 결정될 수가 없는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69시간이 계산된 과정과 배경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맥락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 맥락의 계산법을 60시간에 맞춰서 그러면 다시 바꿔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그냥 대통령이 말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여러 정책 연구기관, 관련 부처, 유관부처 이런 데들이 협의를 통해서 결정되는 건데 어떻게 정리가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독 바빠 보이는 한 사람이 있어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인데 정말 동본 소주하는 모습입니다. 어제도 그렇고요. 네. 어제 국회에 나와서도 연신 고개를 숙였는데요.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도 하고 청년들을 만나서는 이게 이제 프레임이다. 굉장히 극단적인 사례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지금 노동계 일각에서는 정부 계산법대로 하면 80시간을 넘을 수도 있다. 69시간도 짧은 표현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당 의원들은 또 홍보에 문제가 있었다. 홍보가 잘못됐다. 네. 이렇게 지금 질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굉장히 지금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갈피를 잃은 모습입니다. 자 이거 관련해서는 잠시 후 한노희 소속 우원식 의원 연결해서 야당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어제 있었던 국회 소식 이어가 보겠습니다. 외교통일위원회가 있었는데요. 아주 뜨거웠어요. 특히 강제징용 해법. 한일정상회담 성과에 대한 공방이 아주 심했어요. 네. 박진 장관이 직접 출석을 했고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외교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굉장히 이제 격돌이 있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한일정상회담이 새로운 미래의 장을 열었다. 이런 이제 대통령실의 인식과 같은 평가를 내렸고요. 야당이 어제 한 말 중에 저는 이 말이 재미있다고 느껴졌는데 대승적 결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아니다. 친일적 결단이다. 친일적 결단이다. 네. 이런 표현이 나왔고요. 특히 지금 뭐 상케이나 일본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는 독도나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얘기가 있었냐.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질의가 이어졌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박진 장관은 한국 정부를 믿어달라. 이렇게 이제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전인정부 책임이다. 그래서 한일관계가 방치됐다. 이런 입장을 고수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정치적인 상황으로 좀 상황을 몰아가려는 의도가 다분히 좀 보이는데요. 과거 이제 어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보정권이 한일관계를 파탄지경으로 만들어놨다. 그래서 이에 대한 원상회복을 할 수밖에 없어서 윤 대통령이 나설 수밖에 없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요. 태형우 의원도 문재인 정부에서 한일관계를 그대로 방치했기 때문에 오늘의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전인정부 탓을 좀 했습니다. 외통위에서도 역시 독도나 위안부 논의 문제가 지금 계속되고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도 박진외교부 장관은 입장이 거의 같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독도 문제나 위안부 문제는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적이 없다. 일본 말을 믿느냐. 한국 정부 말을 믿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이나 정부의 설명 중에 굉장히 좀 엇갈리는 부분이 후쿠시마 문제에 대해서는 또 답변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건 얘기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 언론은 이 독도 위안부 후쿠시마를 세트로 거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에 대한 얘기가 됐다라는 게 이제 일본 측 입장에서 그 가운데서 독도는 좀 애매하게 포괄적으로 얘기가 됐다. 이게 이제 일본의 얘기인데 우리 정부는 그런 얘기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후쿠시마 부분과 관련해서는 또 답변을 하는 이런 태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역이 두 차례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중에 오므라이스 집에서 이루어진 만남은 사실 대통령과 디지털 총리가 단속으로 만났기 때문에 사실 그 자리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느냐.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좀 의문점으로 남아있습니다. 계속 논의가 안 됐다 얘기하더라고요. 논의라는 것이 누가 얘기를 하긴 했는데 답변 안 했다. 이런 뜻일 수도 있고요. 그걸 자꾸 야당이 묻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삼계신문에 대한 자세한 해석이 된 글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거기 보면 삼계신문이 굉장히 상황 구체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력외교라고 민주당 주장을 하고 있는데 국정조사하겠다. 한일정상회담 관련해서. 국정조사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총력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 외교부장 간의 탄핵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게 강제동원 셀프 배상안, 독도 영유권, 위안부 합의안,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 하나하나 국민 감정을 건드리지 않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에 구력외교에 대한 어떤 반드시 교정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계속 펼치고 있고요. 국민의회의 약간 수세적입니다. 지금 당장은 조금 미심쩍더라도 미래를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뭐가 도움이 되는 일인지 정치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차원에서 좀 고민을 해달라고 방어를 하고 있는데 이 상황은 어쨌든 지금 국회의 의사결정은 다수당의 민주당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세를 계속 이어갈 것 같습니다. 이건 외통 얘기였고요. 운영이도 어제 열렸는데 운영이는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와야 되는데 불참을 다했어요. 그래서 50분 만에 종료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일단 참석을 해서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과 역술인 청공을 둘러싼 의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20일에 요구를 했는데 어제 운영위가 열렸어요. 그런데 하루 전에 열린 이런 운영위를 국민의힘 측에서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당 의원 대다수 간사를 제외하고는 불참을 하면서 의사진행 발언만 하다가 한 50여 분 만에 종료가 됐습니다. 다시 열릴지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교육위원회 얘기도 끝으로 해보겠습니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폭 관련 사건 이거 청문회 실시하기로 결의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야당이 단독으로 의결을 했는데요. 오는 31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정순신 씨와 함께 증인 20여 명 그리고 참고인 2명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도 의결을 했는데 아들을 부를 것이냐 아니면 엄마도 부를 것이냐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정순신 씨를 일단 부르기로 했고요. 만약에 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족도 부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인권 상황 얘기인데요. 미국 국무부가 한국 인권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포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정례적으로 주요 나라들의 인권 동향을 모니터링해서 발표하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한국 부분에서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폭력과 괴롭힘의 사례로 윤석열 대통령이 뉴욕 방문 당시에 mbc의 보도를 예로 들었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한테는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이 논란이죠. 이 보도를 mbc 미국 국무부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외국 입법부를 비판하는 영상이 보도가 됐다. 외국 입법부를요. 본인 자국 국회를 비판했다라고 본 거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mbc가 보도를 하니까 이 부분에서 국가 안보를 위협에 빠트릴 수 있다고 mbc에 대한 폭력과 괴롭힘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그 당시 우리 바이든 날리면 때 미국에서는 별다른 입장은 없었는데 결국은 본인들도 그렇게 느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 국무부의 공식 보고서인데요. 여기에 해외 입법부가 외국 입법부를 미국 입법부겠죠 아마도. 비판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mbc 사례를 직접 언급이 됐는데 당시 여당 의원들이 mbc 찾아가서 항의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국무부 보고서에도 이 부분이 자세히 언급이 됐는데요. 여당인 국민의 의원들이 mbc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대통령 직무방해 혐의로도 고발을 했다. 이런 게 바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폭력과 괴롭힘의 한 사례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대장동 사건도 2년 연속 포함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의 부정부패 문제를 거론하면서 지난 11월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작은 6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퇴직금 50억 원을 내물로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각상도 전 의원의 사례 등이 한국 정부의 부패에 관한 예로 들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국제 소식을 다뤄보겠습니다. 러시아 국빈 방문으로 시작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만났고요. 두 정상회담 갖고 공동성명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3년임에 성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첫 번째 말하자면 내가 다시 됐다. 주석이 됐다를 과시하는 자리에 갔기도 했었는데요. 타이안과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공조를 약속하고 주권과 영토보전 안보를 지키기 위한 서로 상호 간에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더 길게 만드는 모든 형태의 독자 제재에 반대하고 미국에 대해서는 미사일로 세계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중단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는데 이게 대부분의 보편적 상식을 가지고 있는 인류 입장에서는 이 두 정상이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이를 두고 가짜 평화의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직전에 푸틴 대통령이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되는 이런 상황도 있었는데요. 미국은 러시아가 중국을 등에 업고 전술을 편다. 외교 전술을 편다. 이렇게 강력 규탄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정전 제안은 러시아에 재충전의 시간만 줄 거다. 국제사회가 여기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국이 어떤 외교 문제에 대해서 자꾸 중재자로 나서는 것. 이것에 대해서 가짜다. 이렇게 규정을 한 거고요.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국제형사재판소가 푸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이 외교적인 어떤 은닉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이 동맹 자체를 비난을 했습니다. 한편 기시다 총리가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만났다면 미국과 굉장히 가까운 일본 측의 기시다 총리가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났는데요. 인도를 방문 중이었는데 원래는 바로 귀국을 했어야 되는데 전세기 편으로 폴란드로 향해서 어쨌든 만났고요. 젤렌스키 대통령을.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지원 4,4억 7천만 달러를 일본이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킹스맨 한겨레 김완 기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